영월 의료원은 지난 6월부터 밤 11시까지 소아과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국은 6시, 길어야 8시면 닫기 때문에 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영월군 의회가 심야 약국을 열면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6월부터 소아과 평일 야간 진료를 시작한 영월 의료원. 밤 11시까지 운영하다 보니 퇴근 이후 찾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힘입니다. 그런데 정작 6시가 넘으면 열려있는 약국이 없어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창 진료 환자가 많은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약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약국에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영월읍 약국끼리 일종의 당직처럼 당번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한 곳씩 돌아가면서 8시까지 연장 운영도 하는데, 약국별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진료과가 달라 원하는 약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이 같은 지역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영월군의회가 최근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영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소아과 심야 진료를 준비할 때 함께 논의됐어야 하는데, 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오려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약사회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는데, 조례부터 먼저 나왔다는 것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약사는 영월읍 내에 약국이 12개뿐인데, 한 번에 2주씩 돌아가며 당번 약국으로 야간 근무를 감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며, 지원금을 준다고 한들 사람을 뽑기도 어려운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겠지만, 의료복지의 필요성과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조율하는 데서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